대리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무효치소만 남잖아요 무효치소 조건 민총이 끝나가네요 이제 아무 부담 없이 들으셔야 돼요 부담 가지고 들으라는 건 아니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면서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내일 모레이긴 한데 어차피 나와 있잖아 결과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담 없이 가세요 부담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시험에 가까워지면 옆에 있는 사람도 목 졸라 죽이고 싶거든요 건들기만 해 그런 식으로 그런데 다행히 여름 시험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40문제 다 풀지 마세요 5문제 날려버리고 그냥 35문제만 푼다 그 생각하고 가서 편하게 푸셔야지 긴장하고 급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부담은 안 가질 수는 없죠 다음 주 이맘때면 놀고 있겠네 그렇죠? 울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또 현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허무하다, 허전하다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끝나면 자, 이제 들어왔으니까 할까요? 무효하고 지속, 조건 개안하면 끝나는데 여기에 유동적 무효는 제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무효하고 그다음에 올해 취소에서는 법정 추인을 좀 조심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조건 개안은 해념마다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50번 문제 여기가 48번, 49번, 50번 문제예요 똑같이 번호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다 볼래요 자, 어? 분필이 없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담 없이 들으세요 2시 반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자,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면 돼요 알겠죠? 그냥 고개를 갈뚱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 순간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자, 듣기는 들어도 들 수 있죠 자, 일부분이 무효가 돼요 그럼 뭘로 간다고 그랬죠? 전부가 무효인데 이때 요건 있어요 예외적으로 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분할 가능성이 있고 플러스 뭐가 들어오면 되죠? 응? 이게 가정적 의사인데 작년에 이 가정적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처음에 기출을 시켰거든요 무효 파트에서 가정적 의사를 고려해서 일부만 무효로 할 수도 있고 일부만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단, 전제 조건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분할 가능성 만약에 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이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나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적용될 수가 없죠 분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래서 그거 하나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자, 무효입니다 무효는 성립되자마자 바로 무효라고 했잖아요 오늘 내가 카페에서 첫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무효거든요 그럼 이행된 적이 없어요 이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는 손해배상을 물고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성립되자마자 바로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는 손해배상을 연결할 이유가 없죠 자, 이건 이것과 연결돼요 40번은 토지거래허가 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여기에 건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 매매가 된 거야 일괄 매매가 됐을 때 매수자 을은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으면 넘겨주고 건물을 미리 넘겨줄 수 없겠니? 이라고 돼서 소송이 제기된 거거든요 그랬더니 판사가 뭐라고 했어요?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분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판례가 나온 거죠 자, 불가분 동그라미 있죠 키워드 불가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분이면 일부만의 무효일 때 일부만의 무효를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일부 취소도 안 돼요 일부 취소도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공정 법률행이 기억나죠? 불공정 법률행이는 무효행이 전환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찾을 때에 이렇게 문제에다가 불공정 법률행이는 전환이 된다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얘를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매매대금 과다를 넣어요 여기에 매매대금 과다로 이렇게 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매매대금 과다라고 글자가 나오면 아, 이게 불공정이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매대금 과다 불공정 법률행이는 무효행이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나 무효행이 초인은 이건 안 되고 이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43번 오시면 초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무효행 법률행이는 초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이게 원칙이에요 초인하더라도, 무효는 초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강행법규 동그라미 사회질서 동그라미 불공정 법률행이 동그라미는 초인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그러나 연결해 볼게요 무효임 법률행이 무효임 법률행이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초인했어요 알고 초인하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소급여를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여기를 좀 아둔하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내냐면 무효임을 알고 초인할 때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처음부터 법률행위시부터 행위시부터 이렇게 나오면 법률행위시부터 새로운 법률이 된다 X가 돼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예요? 얘는요 그때부터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 자리가 그때부터예요 추인한 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들어가거나 추인한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처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시부터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래 문제 자체가 이건요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법률행위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네요 그럼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행위 전환이나 또는 무효행위 추인의 문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립이 안 되면 우리가 치소라든지 무효라든지 차고의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형태로 자 무효행 가등기 동그라미 쳐요 무효행 가등기를 뭐 하기로 했다?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유효하여 이제 여기 소급효가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고 그럼 이건 어때요? 특약으로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등기는 등기 순서를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얘는 특약으로 해도 소급효를 인정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소급하여 유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늘 쪽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밑에다가 누구를 써요?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자 이걸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미성년자는 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의 받나요? 동의 안 받아요 동의 안 받고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 있나요? 추인 안 되죠 근데 동의 받으면 되나요? 동의 받으면 추인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요건 아직 우리 시험에 기출이 안 돼서 나오면 참 죽이는 문제가 될 건데 아직은요 이렇게 알고는 가셔야 돼요 8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이 상대방이 확정이 됐어요 23회 때 기출문제일 거예요 이 문제가 갑이 미성년자고 을하고 계약을 맺었고 다시 이 집이 넘어온 다음에 다시 넘어간 거야 병한테 이렇게 이 미성년자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을한테 행사한가요? 병한테 행사하는가요? 이걸 물은 거야 요건 을한테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이 상대방이 확정이 되면 누구한테 그 취소는 그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누구라는 거야 그가 누구예요? 그가 여긴 직접 상대방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었던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지 옆에다가 전득자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전득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취소권 자체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제한능력자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할 경우에 취소 효과가 뭐라고 했어요? 무효 취소 효과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그럼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생각하세요 항상 이때는 뭐라고요?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뭘로만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원래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아니면 선의자는 현존이고 악의자는 전부를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뭘로 간다 현존만 반환해요 그래서 이건 26회 때 기출이 됐던 내용입니다 이제 추인 가볼게요 추인은 뭐라고 했어요? 추인은요? 다른 말로 치소권의 포기 다른 말로는 확정적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추인을 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치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된다라는 거 보이죠? 우리 아까 무효행위 추인이 있잖아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무효 사유가 소멸한 다음에 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치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다 따라서 착오였다면 사기였다면 그 원인인 경우에 그 사실을 안 후에 강박이었다면 당연히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구는 해당이 되는 거야? 법정대리 밑줄이죠 얘는 중요합니다 법정대리는 추인할 때 이 치소의 원인이 소멸한 게 전이더라도 전이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를 또 잘 내요 예를 가늘지로 예상문제나 기출문제 풀어보면 다 들어가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대리는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해도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52번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단독으로 뭐 하는 뭐 안 된다? 추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다가 다만 누구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 가능하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나중에 이 팁이 나를 구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봐봐요 5번, 3번을 묶으세요 3, 4번을 53번, 54번 묶으면 되는데 제가 항상 상청향, 상청향은 추인이 아니여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질문이거든요 여기 보면 청구 보여요? 여기 보면 양도 보이죠?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권자가 하는 것은 뭐예요? 추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누가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도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은 상청향을 말하는 거잖아 상대방이 청구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권자는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걸 좀 조심해라 상청향을 그 다음에 하나는 더 기억하면 여러분들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됐지만 취소권 행사 기간이 제척기간 있잖아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하고 법률행위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잖아요 이거 문제를 물었어요 작년에 이건 제척기간이거든요 출소기간 아니에요 제척기간이야 출소기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점유보호청구권 침탈 1년 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제척기간 도가 여부는 누가 조사한다? 법원이 뭐 한다?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거 하나 정도 좀 신경 쓰고 가시라 이거죠 이거 하나 정도 그러면 취소는 무조건 한 문제가 배정될 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청향 정도는 신경을 쓰고 가시라 이거죠 올해는 조건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건에 조건 55번은 기본이거든요 작년에도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과 관계된 거예요? 효력과 관계된 거예요? 효력 보여요? 여기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성립이 들어가면 안 돼요? 효력과 관련된 거고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이게 뭐죠? 정지 조건 효력이 소멸한다 그럼 뭐예요? 해제 조건 장래죠?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부관이죠 반대로 기안은 어때요? 기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기안은 기안은 효력이 그렇죠? 브라하스 장래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여기는 확실한 거지 확실한 사실 효력이 장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기안이라 하고 기안에 시기가 있고 종기가 있죠 시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 종기는 마칠종자 마친다 그렇죠? 홍콩 영화 보면 마칠종자 나오던 쭉 자막에 소멸한다 시기 여기 시기가 있고 여기는 종기가 나오죠 이렇게 자 56번은 무조건 뭐 기억해야 되죠? 56번하고 그 다음 61번인가 밑에 그렇죠? 56번하고 61번을 이렇게 문 끄세요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죠? 두 개 정애우기 싫으면 뭐라고 했어요? 책상에다가 써놔가지고 컨닝해라 이거 괜찮아 컨닝해도 뭐라고 하겠어 못 잡아 내가 컨닝했어 입증 책임은 누가 줘야 돼? 입증 휴 감독관이 당신 컨닝했지? 주장하는 사람 입증을 해야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거 쟤도 입증 못해 책상에다가 뭐 잡았어요? 불릉조건 기성조건 정지조건 해지조건 여기는 뭐가 돼요? 무효 여기는 무효 여기는 조건 없는 거 여기는 조건 없는 거 이 두 개는 반드시 해오고 가야 되고 조건기한이 한 문제가 나올 때 꼭 들어가는 거야 이것만 컨닝하지 말고 옆에서 과실 수치권 해서 손이 궁금하면 과실 띄엄띄어 알겠죠? 책상에다가 책상에다가 이렇게 일렬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넣고 여기도 하나 쓰고 여기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험번호 그럼 뜯어봐 뜯어봐 밑에도 하나 써놓고 알겠죠? 덮어놓고 수험표 있죠 수험표 복사해가지고 할 거 아니야 여기 사진부터 있고 그렇죠? 그럼 이비연필이 있잖아 조그마한 거 샤프시 조그마한 거 글자와 글자 사이에 비어있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써 메모를 해 몰라 애들이 알겠죠? 이거 걸리면 책임 안 져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와봐 여기 아까 어디 갔지? 넘어갔네 여기 자 봐봐 56번 조건이 법률인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걸 뭐라 그래? 불능 조건이 누구하고 만나면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조건 없는 법률행이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뭘로 가요? 무효 이렇게 자 조건은 원칙이 소급여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그런데 밑에 연결하세요 56번하고 57번하고 58번이구나 57번하고 58번 연결할 수 있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 의사 동그라미 소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경우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조건하고 기아는 원래 소급여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조건은 당사자 뭐라고 그랬어요? 의사 표시가 있으면 소급이 되는 거고 기아는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도 소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두 개 정리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아까 썼던 거 내가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다 이 조건이 정지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야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야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걸 하나 체크해 놓으시라고 이걸 그런데 만약에 이건 정지 조건부다 정지 조건부야라는 것은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을 하고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하거든요 이건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데 정지 조건 조건이 성취됐다 조건이 성취됐으면 효력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요 이건 아들 엄마 그런 거였죠 예전에 사회질세에 반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럼 조건만 무효나요? 아니죠 전체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런데 첨장에 가면 이것도 예전에 조건만 무효다 조건만 무효다 이렇게 나온 적도 많아요 이건 X가 되죠 그 다음에 61번은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버렸다 기성 조건 기성 조건이 누구하고 만난 거예요?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조건 없는 거 해지 조건하고 만나면 무효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되죠 이런 형태로 조미정 있네? 조미정 보이죠? 조미정 조미정도 뭐야? 처분하고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김의정 알죠? 김의정 김의정 이름은 똑같은데 아버지가 달라 조미정 김의정 그렇죠? 둘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 상속 담보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보면 돼 자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걸로 추정한다 세무자 여기 채권자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추정이에요 자 그런데 기한의 이익도 기한의 이익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이익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 무엇을 물어줘야 돼? 손해배상 손해배상 중도상환 수수료 있잖아요 손해배상을 물어주고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정리해놓으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에다가 혹시 기한이익상실특약이라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 열 문제 중 다섯 번은 나오거든요 그 지문이 그래서 기한이익상실특약이에요 기한이익상실특약은 뭘로 본다는 거야?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특약으로 보는데 이걸 찾으라는 거지 여자리에 정지조건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정지조건이 아니라 기한이익상실특약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조건 이 정도 기한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50번 문제입니다 50번 이제 51번으로 할 건데 그게 물권법이에요 51번부터 64번까지가 물권이거든요 작년에는 물권의 객체가 51번이었는데 올해는 물청이 나올 거예요 작년에 52번이 물청이었거든요 51번 물청으로 가볼게요 자, 물권적 정보권에 오시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은요 자, 어딘가에 있어요 생각이 안 나서 그러지 형 끝나고 나오면 그때 생각난다? 이게 참 재수없이 그렇죠? 셈장에서 기억나야 되는데 셈 끝나고 딱 나오면 기억나요 아따 그렇죠? 이게 머리를 쥐어 박고 싶죠 자,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죠? 자, 물청은 여기 또는이라는 거 보인가요? 예방 들어가잖아요 예방 반환 및 방해 제거 및 예방 또는이에요 그럼 또는은 뭐야?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고 여기가 밑자가 들어가거나 과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예방 다음은 뭐야? 예방 다음은 또는이에요 그럼 물청은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된다 침해자의 고위과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이렇게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안 해요? 같이 하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만 독립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예요 남겨둔다 남겨준다 그렇죠? X죠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었는데 여기 을이 불법으로 침입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물청을 원래 행사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땅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예를 들면 양도했다 소유권을 그러면 소유권은 여기 와 있는 거야 소유권이 뭐야? 물권 그런데 갑은 물청은 자기가 행사하겠대 그럼 돼? 안 돼요? 안 돼 물권하고 물청이 분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이건 X가 된다고 그래서 물권과 물청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지 두 개를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소유권에 대한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물청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현재 침해자, 침해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할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조심할 건 정당한 권원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정당한 권을 가진 자에겐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던 게 이거였거든요 갑이 토지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해서 장금을 칠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넘어왔죠 그런데 아직 등기를 안 가져왔는데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둘이 지금 둘 사이 소유자가 누구야? 둘 사이 의리 소유자야? 법적인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갑, 아직 등기 안 넘어왔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의리 소유자예요 장금 칠했다고 그런데 점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땅을 병일한 사람에게 임차를 했다 아니면 매매를 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와서 뭐라고 그래?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야 내가 법적인 소유자야 등기부 뛰어봐 나 소유권에게서 물청을 행사할 수 있냐 이거지?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병은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럼 이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울고 간다고 그랬죠? 야 그걸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 그럼 얘가 뭐예요? 이 쌍팔? 하고 가겠죠? 그렇죠? 네가 뭔데? 등기 내놔? 그럴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럼 등기를 가져와 버리면 내부적, 외부적 다 소유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정당한 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럼 정당한 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물청을 행사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 점유 안 하죠 그럼 뭐는요? 방해제거와 예방은 있는데 뭐는 안 된다? 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죠 반환청구는 안 돼요 반환을 받으면 그 자체가 점유가 돼 버리거든 점유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고요 5번 가볼게요 유치권은 우물물이 없는 거 기억나죠? 우물물이 없다 우물물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유치권은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유치권은 뭘로 행사해야 돼? 점유권으로 행사를 해야 되죠 점유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미등기 매수자라는 거 보여요? 그럼 미등기 매수자는 지금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물권이 있나고? 없어요 미등기 매수자는 아직 소유권 이전받지 못한 거잖아 법적인 소유자 그럼 어때요? 그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 봐봐 소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냐고 안 되지 등기가 안 됐는데 어떻게 소유권을 가지고 이걸 행사하냐고 없다 있는데요? 그럼 안 된다고 알겠죠? 아니 지금 미등기라니까 그 다음에 점유자 여기 점유자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자 그럼 물권자도 아니다? 물권자죠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행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하나 기억나죠? 이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인데 의리 불법으로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그때 얘는 얘한테 뭐라고 했어요? 철거청구되죠? 대지인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불법이 손배청 된다 안 된다? 퇴근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 친구가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했는데 얘한테 등기가 아직 안 넘어갔어 그런데 잔금은 다 준 거야 지금 그럼 둘 중에 내부자가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지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철거청구해? 병한테 철거청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차인이다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 의리에게 철거를 해야지 그렇죠? 병은 뭔 병이요? 태그지 병한테는 그거 말하고 싶었던 거죠? 병에게 태그 얘가 주인법의 대양요건을 갖춰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주인법의 대양요건을 갖춰도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용유로 점유물 반환청구권 점유물 반환청구권은 전제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침탈 선의 3장에는 안 돼요 그럼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게 출소기간이야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재판상이라 그래? 재판상으로 행사한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청은 당황하지만 않으면 돼요 당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고 여기 잠깐 봐볼게요 3번 갑소유 부동산을 등기서류 등을 위조해가지고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한 거야 이건 위조가 된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등기가 넘어온 거잖아 이 등기는 유효등기, 무효등기예요 당연히 무효지 위조인데 그냥 위조라고 나올 때하고요 위조 끝허리에 실체관계 부합 실체관계 부합 뭔가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얘하고 얘가? 같아? 다르지 위조는 나쁜 새끼고 위조 플러스 실체관계 부합은 합지가 된다는 거지 원래 증여 계약을 했는데 세금 적게 내려고 매매 계약을 한 거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다운 계약서 1억짜리를 계약했는데 9천억 계약을 한 거야 다운 계약서 세금 적게 내려고 그럼 전부 다 이건 뭐야? 이건 유효인 거고 얘는 뭐야? 무효인 거야 이 글자가 다르지 그렇죠? 이게 그럼 여기 위조에 있으니까 얘는 소유자가 아니지 그런데 이게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매매가 됐는데 병이 선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선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기가 무슨 비통착사강이야? 선이면 약해지게 얘가 무권리자면 얘도 뭐야?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모르는 병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 포인트가 어디야? 위조잖아 위조 출발점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위조란 말이에요 결과가 그래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길을 하는 놈하고 등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꽃 면동이 있잖아요 얘도 한때는 참 좋아했었습니다 이것도 좋아했었는데 지금 작년에 문제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넣었거든요 요구하고 밑에 등길을 하는 거 등길을 안 하는 거 보이시죠? 두 개를 한번 정리해 오시면 보는데 법률 행위가 뭐예요? 매매야? 그러면 되죠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제한물권 설정할 때 등기해야 되죠?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여기 좀 조심해야 되죠? 여기 법률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매매를 원으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행 판결을 받았어요 이행 판결은 소유권, 이전 등기 판결을 받은 거죠 무슨 판결? 이행 판결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지득하지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소유권을 지득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요 그 다음에 협의 동그라미 협의 공유물 분할 협의 갱신 그렇죠? 전부 다 뭐예요? 등기? 해야 된다 점유주득은 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등기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상속, 수용, 판결은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형성 판결 뭐다 형성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럼 얘는 등기 안 해도 되네요 판결을 받으면 그때 소유권을 지득한다 그렇죠? 판결 시 소유권을 지득한다 등기 안 해도 되니까 경매는 경낙되고 완납시 혼동은 기억하세요? 등기 안 해도 됩니다 7번 용익물권, 존속기간 만료 8번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의 소멸입니다 저당권, 돈 갚으면 저당권 등기를 말수하지 않더라도 소멸하죠 그 다음에 법정자 들어가면 무조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 갱신 등기 안 해도 됩니다 합의 갱신 등기를 하여야 됩니다 차이가 자,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해제 조건이 성취됐습니다 물권복기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당연복기라고 하죠 당연복기 당연복기니까 등기하지 않더라도 시소가 되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당연히 물권이 복기되버린다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등기하는 거 안 하는 것 정도는 체크를 하고 계셔야 돼요 물권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등기가 두 문제 배정되거든요 등기가 두 문제가 배정이 된다고 해년마다 그렇게 정리하고요 7번 한번 봐볼까요? 7번도 좀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그 저당권 설정자도 저당권을 말수 청구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갑이란 사람 집에 을이란 사람 돈 1억 빌려오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누구? 가 채권자가 누구요? 을 저당권자가 누구요? 을 채무자가 누구요? 가 그런데 저당권이 붙어 있어도 그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 따라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요? 갑이요? 병이요? 값만 되는 거예요 병은 저당권 설정자가 아니에요 얘는 새로운 양수인이에요 양수인 얘가 돈을 갚았습니다 변지했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 누구? 병 이 저당권 말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방해제거청구권 물청이죠 소유권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종전소유자였던 저당권 설정자 값도 말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얘는 채청 그렇죠? 왜 가능하냐 그러면 등기부에 채무자 값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고 얘는 돈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지 지금은 채무자야 아니요? 아니요 그럼 말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내 이름 말수해줘 그래서 뭐라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정된 경우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현재 소유자는 물청이고요 근저당권 설정자인 종전소유자는 뭘로? 채청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성질이 달라서 그러지 말수 청구는 가능하다 자 8번 작년에 등기 청구권이 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중에서 3번 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은 3번 지문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냐 해볼게요 자 매수자라고 되어 있어요 갑의 부동산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를 했고요 장금을 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리 매수자죠 의리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이 매수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 물청인가요? 재청인가요? 재청이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등기를 청구하면 재청이에요 소유권을 가진 자가 청구하면 물청인 거고 그럼 재청은 소멸 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려요 10년짜리 이게 원칙이죠 자 두 번째는 만약에 을 매수자가 등기는 안 가져왔는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유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다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소멸 시어가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리는 거죠 소멸 시어가 걸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점유가 승견됐다 점유를 승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얘가 미등기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이걸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미등기 전매 팔았네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가 점유가 없어지는 형태가 되잖아요 점유가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원래 을이 점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호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점유가 승계되어 버리면 점유가 없어지는 거니까 시호가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형태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 시어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이걸 찾으면 돼요 점유를 승계하여 3자에게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에도 소멸 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이 지문을 시험으로 배정이 되는 거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원래 매수자의 등기 청구는 뭘로 가요? 채청이에요 채청이니까 원칙은 소멸 시에 걸려 안 걸려? 걸린다 이게 뉘앙스가 어디에 있는 거죠? 점유 취득자 취득시호 점유 취득자는 원래 등기 청구가 채청이죠 그럼 소멸 시에 걸려 안 걸려? 걸린데 점유 취득자가 뭐 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시호가 진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 시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멸 시호에서 아니 여기 이 등기 청구권이 점유 취득 시호하고 똑같이 오버룹 돼요 똑같이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면 되는데 시험은 얘가 나와요 점유 승계 점유 승계가 되더라도 시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기억을 해놓으세요 올해 중간 생략 등기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지문이 됐어요 중간 생략 등기는 자 먼저 중간 생략 등기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에 이미 동그라미 칠래요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죠 가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병 자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중간 생략 등기가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여기 실체 관계라는 거 보인가요? 네 부합된다 그럼 뭘로 가요?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 다만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이건 된다 안 된다 이미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얘는 무효등기입니다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 인정 여부 직접 청구인데요 관계 당사자 여기에 줄쳐야 되죠 전원 합의가 있습니다 전원 합의 전원 합의가 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대위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전원 합의가 있으면 직접도 되고 대위도 됩니다 2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합의가 없으면 직접은 돼야 안 돼? 안 돼 뭘로만 된다 대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대위 행사 직접은 안 된다 그럼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제 합의가 있으면 직접 대위 합의가 없으면 대위만 직접은 안 된다 당사자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등기를 다이렉트로 청구해서 가져올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런다고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한 거냐 계약을 한 건 아니에요 계약은 이렇게 유효 이렇게 유효가 되는 거야 계약 자체는 갑과 을이고 을과 병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고 등기만 병에서 갑으로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각 매매 계약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은 그대로 유효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오시면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예요 그 다음에 을이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전매했다 그 다음에 갑을 병 전의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럼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누구 거예요 중간자 을 을 이게 중요합니다 을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아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을의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대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도 좋아해요 을의 등기 청구권 중간자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 질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있었죠 갑과 을 사이 매매 대금이 뭐야? 인상됐어 인상되면 반드시 뒤에는 뭐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미지급 미지급이 됐어 그럼 병의 등기 청구를 갑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 매매 대금 못 받았어 나 등기 못 줘 라고 거절한다 대항한다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예요?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매매 대금 못 받아서 난 등기 못 줍니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전원의 합의가 있은 후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해제가 됐어요? 무효가 됐어요?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럼 갑과 을 간의 계약이 깨진 거지 이게 없어졌어요 갑과 을 병인데 앞에가 계약이 없어지면 이 병의 등기 청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거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이 병의 등기 청구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했다 보인가요?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했다 하더라도 통지했죠? 그럼 항상 뭐라고 했어요? 양도가 나오면 그렇죠? 양도가 나오면 저는 그냥 끝을 봐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가 맞거든요 왜? 갑은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양도 나오고 통지 나오고 동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되지만 갑은 동의를 안 하거든요 그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뭔만 해야 돼 이건 대의만 청구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빼고는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종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주택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시험에 꼭 배정을 시켜요 작년에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전혀 좋아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 중간 생략 등기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고 눈도장 한번 찍으라고 어차피 이미 떠났지만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는 거야 시험장에 토요일날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 되죠 넘어오면 10번 한번 와보세요 10번 쭉 넘어오면 등기와 관련된 잡단 내용들이거든요 등기 추정력이나 작년에 가등기가 배정이 됐어요 아예 우리 시험에도 그래서 가정기, 가등기보다는 등기 추정력 쪽으로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갑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자, 불법 말소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존속 요건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존속 요건이다 아니다 존속 요건은 아니에요 그럼 등기부가 멸실되거나 등기부가 불법으로 말소된다 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된 경우 저당권은 말소 회복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종 보존등기는 선등기가 유용가요? 후등기가 유용가요? 선등기가 그럼 후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인 후등기라는 거 보이죠? 그럼 무효인 후등기를 가지고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등기부 취득쇼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10년간 소유의사 평온 공연선이 무과실로 그렇죠? 점유 등기한 자는 등기부 취득쇼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후등기 무효인, 무효인 후등기를 가지고는 등기부 취득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되죠 증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증여세가 비싸잖아요 그럼 뭘로 한다는 거지? 매매로 한단 말이야 그럼 등기 원인을 지금 잘못 적은 거잖아 그런데 어차피 아버지가 아들한테 증여로 주나 매매로 주나 등기 자체는 갈 사람한테 간 거죠 실체 관계 부합된다고 그러죠 그럼 유효, 무효 그 효력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른 말로 유효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세금은 부과돼 안 돼 부과되죠 과연 과태료 그렇죠? 폭탄 맞아야지 표제부 유용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 갖고 울고만 되는 거냐? 무효등기 유용 예를 내지 않고 예를 내요 이게 멸실된 건물 멸실된 건물 이게 뭐예요? 구 건물 구 건물의 표제부 이 보존등기를 새로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시험은 예지문을 낸다고 이 앞에 있는 지문보다는 여기 걸 내요 뒤에 거 문구를 내면 여기를 내면 이걸 하나 체크를 하시라는 거고요 14번에 부동산에 등기된 경우 부동산에 등기된 경우 그 등기가 권리에 적법 추정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만지 아겠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추정력 등기 추정력 그래요 등기 추정력도 조금은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돈을 빌렸어? 안 빌렸어? 빌렸다고 추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돈도 안 빌렸는데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등기 추정력은 등기 명의자 동그라미 삼자 동그라미 누구든지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나 등기분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지 원용할 수 있고요 16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등기가 그러면 그 등기 명의자 삼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지득한 걸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좀 좋지 않아요? 단어들이? 매끄럽죠? 그럼 건들지 봐요 그냥 뭔가가 의심스럽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등이 주장된 계약서가 여기 봐봐 진정하지 않대 뭔가 의심스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의심스럽다 그러면 의심을 품어야지 증명됐어 뭐가요? 진정하지 않는 걸로 작성된 거야 계약서가 뭐라는 거지? 가짜라는 거야 그렇죠? 그게 증명된 거야 그럼 끝으로 추정력은 없다 가짜라고 증명이 됐는데 추정력이 있을 리가 없죠 보통 증명됐다 입증됐다 그럼 추정력이 다 없더라고 끝으로 가 이게 보존 등기 소위 건물의 보존 등기는 누구만 신청을 하죠?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최초의 소유자이거나 그 상속인이 보존 등기 명의자가 돼요 그런데 건물 명의자가 이 명의자가 자기는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추정력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당연히 이걸 깨진다라고 하는 거 19번 토지에 대해서는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뭐냐 그게 아픈 단어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일제태 그렇죠? 일본 애들이 수탈해가지고 일본 말로 미미가 있었어 이름이 소유자가 등기부에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김 아저씨 거들하고 실제 소유자가 그럼 등기부에 미미 써져 있잖아요 소유자가 얘가 아니고 얘가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면 이 등기 추정력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정 사정을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그 다음에 가등기 가등기만 나오면 좋은데 그렇죠? 가등기는 추정력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가등기 추정력 없다 이렇게 나오면 좋죠 그 다음에 21번 점유권 동그라미 광흡권 동그라미는 혼동으로 소멸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점유권 특히 광흡권은 혼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내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잖아 그렇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병존하잖아 두 개가 그렇죠? 누가 훔쳐갔어? 내 책을 그럼 어떻게 해? 소유권에 의해서 반은 청구하고 점유권에 의해서 반은 청구해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점유의 소와 봉권에 관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물권이 두 개니까 그래서 병존한다는 말이야 병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지지전 거 보여요? 그럼 소멸시장 걸려 안 걸려? 걸려 지지전만 걸려 유일하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죠? 물권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은 소멸시호 대상이다 아니다 안 걸려요 그래서 지지전만 지지전만 소멸시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지상권이 뭐예요 여러분들? 주둔기, 정신술 놓으면 안 돼요 내일모레 시험이에요 알겠죠? 내일모레 시험인데 뭐 그렇죠? 이제는 골창 다 본 거 아니야 그렇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마음은 내려놔야 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내려놓는다는 거하고 포기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게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포기는 하지 말고 마음은 좀 차분히 가져야지 여기 지상권은 주둔기고요 저당권은 뭐가 되는 거야? 부기등기라고 그러면 주둔기가 없어지면 부기등기도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럼 지상권자가 자기 지상권을 포기하려고 해 그럼 저당권자, 부기등기,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가 없대 동의가 없으면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거 잘 나와요 이거 23번도 잘 나오는 거고 포기가 되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포기는 등기 대상이에요 나 물권 포기했어요 나 지상권 포기했어요 하고 포기해 말소등기해야 된다고 그다음 여기서부터가 점유권이거든요 넘어가 볼게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쳐 아까 이야기했던 거 본권이 뭔데? 소유권 모르면 소유권 그냥 도둑놈이 내 자전거 훔쳐 갔다고 그럼 어떻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하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했는데 폐소당했어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따라서 점유권에 의한 소송은 본권이 있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는 거야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소유권도 있는 거야 소유권 있구나? 내가 소유권을 재판해 줄게 난리 나는 거야 점유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점유권만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런데 이게 조문이거든요 조문인데 그대로 긁어다가 내요 뜬금없이 간혹 가다가 잘 나오는 질문은 아닌데 참 간혹 가다가 내요 가사상 영업상 뭐라고 했어요?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뭐는 있다? 자력구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물청의 상대방은 될 수 없어요 물청의 상대방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아, 힘들죠? 조금 쉴까요? 좀 쉬었다 오세요 7분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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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